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몸 조심하고 살아요 어디 다쳤어요? 밥 챙겨 먹고 다녀요 수고가 많네 옷 좀 챙겨줘 고맙습니다 호시빵 어디에 있는지 답변은 안되지 2시간에 기다려주세요 호시 저 누구도 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시게 다시 찾아오게나 내게 할 말 있나? 필요하신 걸 말씀하십시오 마음에 드시면 좋겠군요 앞나라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 좋은 날씨죠? 다음에 만나요 나는 강한 적을 좋아하지 다시 만나요 잠시만요. 알고싶은게 있나? 알고 싶은게 있나? 좋은것을 얻으려면 오래걸립니다.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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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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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